그래서 제주도 경제가 살아나고 정말 켄타와 제가 이렇게 제주도까지 저희를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진짜 너무 행복해서 오늘 감사의 의미로 보라르방 애교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혼자 없어해 혼자 없어해 이게 제주도 썸들이야 지금 계속 미소가 나와요 이만큼 그게 뭐야? 이만큼 같아 기쁩니다 켄타씨 오늘 제주도 가기로 했습니다 아 이거는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오 feeling good 오 feeling good 예 feel so good 대장 맥주 맥주? 어 맥주 한국 경제에서는 맥주가 너가 필요하잖아 자기 이름 말하고 필요한 거 말하면 돼 켄타 맥주 주세요 크게 말해요 진짜 정말 됐다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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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빽더 빽더 진짜 하고 있어 지요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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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출발했어요 ㄹㄹㄹㄹㅇ